You don't know me You don't know me You don't know me You don't know me 안녕하세요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는 유도도미 유도미입니다 두번째 PVE를 위한 호라진 개발자 영상이 올라와 짧게 추가된 내용만 정리해봤습니다 첫번째 블랙존에도 미스트와 같은 야영지 맵이 생깁니다 한 맵에 한 번씩만 상작강이 가능하며 맵을 돌아다니며 야영지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스트의 크리스털 거미처럼 야영지에는 크리스털 딱정벌레와 크리스털 코브라가 추가되었습니다 맵 전체에 나타나는 건 아니며 미스트처럼 근처에 가야지만 표시가 뜹니다 야영지는 아마도 점검을 기준으로 리셋이 되는 듯합니다 두번째 파티 던전입니다 솔던과 마찬가지로 파티 던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이 닫히게 됩니다 세번째 포탈마을에서 블랙존으로 가는 세이프 포탈입니다 착용한 장비와 보유 아이템에 따라 실버 비용이 듭니다 세이프 포탈을 타고 블랙존으로 가면 90분 안에 다시 왔던 포탈을 이용해 다시 마을로 올 수 있습니다 단 상대와 거래로 아이템을 받거나 창고에 있는 물건을 뺄 시 걸어서 돌아와야 합니다 네번째 블루존 오티어 맵이 생겼습니다 PVP를 피하고 싶은 플레이어를 위해 업데이트 되지만 채집물은 옐로우 오티보다 비교적 적을 예정이며 블랙존 채집의 명성이 높아져 채집 숙작이 빨라질 듯합니다 다섯번째 아웃랜드 지역에도 플레이어 수 표시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정한 한 인원이 아닌 요약해서 이 정도쯤? 이런 식으로 표시될 듯합니다 다음에 또 개발자 한마디로 찾아온다니 업데이트는 아직 많이 남은 듯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랄비온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도도미 유도미였습니다